저기야, 골 때! 민서! 골 때! 민서가 길게 줍니다. 경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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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섭입니다, 경섭입니다. 정말 대단하네. 경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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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! 예! 예! 발라드림의 서포터주들의 음원소리가 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고!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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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섭이 쿵비가 아주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네요. 아, 이 경기 모르겠습니다. 아, 섭이의 침착한 플레이도 너무 멋있었어요. 예! 여기서 2대1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오히려 이 월드클래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온 것이 추가볼을 노려야 될 상황에서 지금 공점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아, 이거는 좀 큽니다. 아, 이거는 지금...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습니다.